김무성 씨가 큰 역할을 했네요. 그동안. 김무성 씨는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씨는 그동안 공병호tv에 영상이 나가게 되면 하단에 항상 댓글란에 김무성 씨가 선거부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 방송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정거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이상 추측보도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은 김무성 씨가 선거부정에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그대로 확정한 내용을 지금 박동건 씨께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보시게 되면 박동건 씨께서 하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김무성이 어부바하면 떨어진 후보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부바는 경상도 여러분들 사투리로 아이를 업어줄 때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무성 씨가 어부바하고 여러분들 업어주면 당선되는 거고 그다음 내려놓으면 뭐죠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나 인력 같은 게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권력을 만드는 거죠. 지금 권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김무성 씨와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박동건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 정거물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한 3개월 전에 분석이 끝났지만 그냥 제가 좀 더 상황을 보고 발표하기로 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정당 차원에서 가장 야무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선거는 간간히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16년 총선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가 아니고 아름아름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움직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은 대체로 다 공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 친구를 떨어뜨려야겠다. 이 친구를 당선시켜야겠다. 그 친구 몇 명만 여러분 다 찍어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도움을 받은 흔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모든 정치인들이 넘어가서 김무성이가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뜨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바 하면 떨어뜨리고 김얼동 후보도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지고 김무성이 거기서 어부바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어부바 하면 떨어지면 또 어부바 하면 올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 이놈들이 어떻게 김무성이가 이전에 어부바 이렇게 하면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됐냐라는 그런 생각이 문뜻문뜻 들면서 요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무성 씨는 딱 잡아 떼겠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5월 10일 날 그 당시에 화제가 됐죠. 김무성 씨가 보수 유튜브들은 전부 썩은 놈들이야 다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무성 씨는 1951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이 됐네요. 지금 51년생이면 한 60 한 72세 정도 됐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윤정부에서 한 자리를 주려고 했죠.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그런데 뭐 이게 해외 동포들도 반대를 해가지고 성명서를 낼 정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윤정부가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내정을 했습니다. 김무성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내정 취소 움직임. 이 김무성 씨가 큰 역할을 해온 겁니다. 여기에 박동건 전 선관위 직원께서는 김얼동 씨도 떨어뜨리는데 김무성 씨가 크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2016년 총선을 보게 되면 김진태 씨가 춘천 선거구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진태의 표가 더블당 후보의 표로 허영 씨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이동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수선구에 출마했던 주호영 씨와 함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2016년 3월 16일입니다. 한참 공천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가 김무성 씨입니다. 출근하는 김무성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호영. 큰손인 거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정치판의 큰손이 김무성인 겁니다. 지금은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호영 씨가 흩었던 뭐죠 공천 취소를 이렇게 잡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당대표인 김무성 씨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3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무성 당대표에게 공천 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큰손인 겁니다. 2016년까지.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낙선시켜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당시까지 김무성 씨가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습니다. 김무성 씨가 2016년 총선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는데 숫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호영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인선 씨가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의 이런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지금 이인선 씨가 이제 국회의원이죠. 홍준표 씨가 물러나면서 이 선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6년에 주호영 선거 결과입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인선 새누리당 후보에게서 표를 훔쳐가지고 주호영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왼쪽이 그리고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한 규칙 표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규칙인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 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6년 대구 수선구월 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2016년 전국의 대부분의 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이런 착하게 조작을 했는데 밝혀진 데가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춘천시 선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훔치는 쪽이 더불당 후보 허영 씨였습니다. 빼앗기는 쪽이 새누리당의 김진태 였습니다. 표를 빼앗겼죠.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무소속으로 이렇게 낙마한 무소속으로 낙마한 주호영 씨와 함께 표를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와 함께 훔쳐가 이러면서 옮긴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누군가 누군가가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물이 선거 사기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주호영이를 그냥 당선시켜줘라 이런 오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탁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 없이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와 모두 다 조작된 걸 밝힐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인선 새누리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도덕질 당합니다. 조작값 20%. 그 표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 표가 무소속인 주호영 함께 옮겨지게 됩니다. 이인선이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가 1169표 주호영이 여러분들 받은 득표수 공짜로 받은 득표수가 1169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야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관위가 에이전트 그야말로 그냥 행동대원 역할을 그대로 해온 겁니다. 이 이름들 밝혀진 겁니다. 조작값 20%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인선 후보는 당시에 지역구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인선 3만 2,101표 주호영 4만 2,385표 그런데 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진짜는 여러분들 진짜는 이인선이 3만 3,270표였는데 3만 2,101표로 줄이고 주호영은 진짜는 4만 1,216표였는데 4만 2,389표로 뻥튀기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이인선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37%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무려 7% 정도를 빼앗깁니다. 주호영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 사전투표 득표율은 50% 5%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의 최종 목적지는 숫자 조작입니다. 그 숫자 조작을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특표소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는 지금 없어졌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 주호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그 선거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호영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2016년 총선에서 샌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위가 조작한 거고 밑이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조작 사전투표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인선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와 22장밖에 없는데 진짜는 27장이 나와 이 되는 거죠. 주호영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1장이 여러분들 나왔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7장밖에 없는데 더해 가지고 31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숫자 조작은 다 밝혀집니다. 대법관들이 4.15 총선에서 숫자 조작을 다 덮었지만 이렇게 숫자 조작을 한 것이 다 밝혀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016년 총선은 누군가 개입했지만 2020년 4.15 총선은 어김없이 양정철과 이견잉이 여러분들 작업을 해 가지고 주호영 표를 훔친 거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숫을 구한 다음에 차이값 진짜 차이값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 숫을 구하게 되면 차이값이 이렇게 날씬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대로 가서는 결국은 이런 우파에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좌파에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일이 다 이름들 결국은 암세포 처럼 퍼져 가지고 이제 좌익 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해서 9분 치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뭡니까 목을 치는 사건입니다. 숨통을 끊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3년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한 연구자의 입장 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참정권 복구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 하는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뭐죠 모든 국민들은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선거를 하죠 선거는 베네수엘라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의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한없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차제에 박동근 씨의 증언 이 나온 겁니다.